제가 말이죠, 콩깍지가 팍 씌웠어요. 그래서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. 상상도 못했다. 이 자리에 전부인이 나올지. 다 좋게 끌어안고 갈 수 없어. 어떤 게 더 소중한지 그걸 결정하고 나면 더 쉽지 않을까? 수혁아, 우리 있잖아. 우리 헤어져야 돼. 이게 언니와 분유아가의 현실이야. 언니는 일을 하고 그 자식은 알바를 해. 이래도 모르겠어? 누군가한텐 손붓잡는 일이 정말 어렵거든. Leah.